설마 그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 세상이 다르면 인지부지화에 누구나 빠지고 그런 문제 불편한 건데 지금 그런 상태일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믿고 있는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가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약간 여기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당 여기 주변에서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저는 그게 핵심 아닌가 좀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핵기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갤럭 기준이 전화 면접 기준으로 30% 회복할 가능성보다는 20%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있다. 이거는 총선 패배 이후에도 기조의 변화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 같고 최근에도 또 이제 반국가 세력 얘기하면서 이념적인 얘기를 또 그럴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국정브리핑은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한 거 아닙니까? 찬반도 있고 공격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자꾸만 이념적인 거 정책인 거보다는 대통령이 정책적인 거 미래와 관련된 거 연금개혁 같은 거 노동개혁 같은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그나마 지지율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변할 줄 알았는데 사실 큰 변화 없이 총선 맞아서 졌고 총선 이후에도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왔고 부분 부분으로는 조금 이제 아 이건 변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제 국회 쪽은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당 쪽은 본인하고 지금 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을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고 있거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앞으로 연구 4대 개혁이죠. 그 개혁에다가 이제 의료 개혁까지 들어와서 3대 개혁에다가 의료 개혁까지 들어와서 4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야당이 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내 것이로 남기려면 내가 야당하고 좀 타협을 해야겠다.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 쪽도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로 넘어갔고 차기 대권자들의 경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은 당의 길을 가고 또 나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다 영향을 미치는데 총선도 끝났고 그러니 뭐 내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관계나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풀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건은 계속 변하고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마음은 계속 안 변한 것 같은 느낌. 설마 그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갭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믿고 있는 세상과 지금 실제 세상이 다르면 인지부조에 누구나 빠지고 그러면 불편한 건데 지금 그런 상태일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믿고 있는 세계와 지금 현실 세계가 좀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약간 여기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당 여기 주변에서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게 저는 그게 핵심 아닌가 좀 봅니다.